안녕하세요. 안세왕, 대고남자 신문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 봉선 2봉에도 소홍소의 부르심을 굳게 믿으며 예비신학생 2명을 위해서 오늘 저는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제가 깜빡이 있고 시간은 안 됐는데 아주 또 간략하게 잘 나눠주셔야 합니다. 이어지는 찬양, 제목은 왜요? 왜 슬퍼하느냐? 왜 걱정하느냐? 뭘 두려워하느냐? 아무 염려 말할까? 아시죠? 제가 불러드리면서 같이 하겠습니다. 왜 슬퍼하느냐? 왜 걱정하느냐? 왜 슬퍼하느냐? 왜 슬퍼하느냐? 이제는 아무 걱정하시거나 내가 널 붙들어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다르냐? 내가 너를 지키리라? 내가 너를 지키리라? 내 너를 지키리라? 왜 슬퍼하느냐? 왜 슬퍼하느냐? 왜 멈춰하느냐? 왜 슬퍼하느냐? 아무 염려 말하라 그 어려운 외로움 그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건드려 주게 되시리라 내가 너와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널 건드려 주게 되시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나는 너의 하늘이 이러지 마세요 실망치 말고 나를 모아라 난 너의 마음이 이루어라 그 어려움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보통 제가 성령 기도회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 우리 신자들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됐습니다 이어지는 또 시간에